수상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또 아역상을 받았었는데 2년 연속으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선낭여왕의 저 덕마리로 뽑아주신 박홍균 감독님, 금근원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두 분하고 저희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촬영 때문에 학교 안 나와도 저 잘 챙겨두는 저희 친구들이랑 선생님 그리고 항상 이름 불러달라던 이모하고 언니 그리고 엄마, 아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